하와이 휴! 휴즈입니다! 자 오늘은 블레인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룹모바일님의 영상 준비했구요 여러분들도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려 신캐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! 압병! 어? 닌자타라 등장했는데 뭔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? 띠용 오오오 오 와우 화려해 신스킨과 캐릭터 총집결 해가지고 오오오 오오오 아 이게 3대1 다구리를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? 아 너무 아파. 잠깐만 야! 험베이로 내 오바지! 여하.. shove.. 이리와요~~ 자아.. 고대로을.. 갑니다~~ 이대로 죽습니까? 탈아! 와우! 이거 이소룡 아닙니까? 부활했다! 어어~! 이소룡의 기운을 받아 자 부활한 타라의 모습? 자 아직도 안죽었어? 이번엔 이몸이 직접 끝을 낳아주겠어 루아! 이야아 내려찍는 다아 오빠오! 각성 니저타라 피해사기 발동인가? 슉슉슉슉 킹! 만화경살인왕 개안 와아아아 야 다죽게생겼다 이거 음 메인스토피 한방컷 오우 아야 자 다음번 아 아가드라 뒤로 물러나있어라 꼭 이 성님의 그 성까지 와야되게 쓰겄냐 큰형님 바이러스 파이비트 가자! 아구들아! 자 남은 상자 단 두개 어어어어? 뭐야?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! 와다! 사람들도 가볍게 하이비트 마작..나 버렸는데 쇼? 빠이바이 어우! 어우! 자 이렇게 끝? 갑자기 너는 왜 나오세요? 토니형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?? 어? 띠용? 이번엔 토니 형님의 기운을 받은 몰이드랙 등장 삐익 아이 말야 말야 오 엘프리머의 사진이 잔뜩 있는데 뭐죠? 엘프리머의 헬창센터인가요? 오 엘프리머가 은퇴 후에 직접 만든 체육관인 것 같습니다 아 요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운동 좀 해야겠어 자 회원님 집중합니다 회원님 대충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오케이 우리 집 좋다 좋다 셋 오이씨 바이러스 8비트 등발버소 여기 내가 와도 되는 건가? 음 속 맘에 들어 이제 이 미스터 피님도 몸짱각이야 상상을 해보건데 이제 CX팩 그냥 뚝딱뚝딱 만들고 한 번 어깨빵 당하면은 바로 가버릴 것 같은 어깨깡패 오 초인싸각이야 자 회원님들께 트레이닝 플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날이라서 어 일단 가볍게 벤치프레스 130회 하시면 되시고요 어 그리고 2일차에는 주먹훈련 예 펀치훈련 어 3시간 동안 그리고 3일차에는 에너지 충전 예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A3 어 정체가 뭐죠? 음 어? 바로 도전하나? 어 이게 뭐?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고 이것도 운동인가요? 음 야 이거 상단자가 말이야 8억 3일차 정도는 그 패스 월반 해줘야지 음 자 보자 나는 이 빨간색이 맘에 들어 이 빨간색이 힘이 더 세질 것 같거든 냠냠냠냠냠냠냠 스탑잇 스탑잇 나 말리지마 철이가 철이가 자 오 오늘의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? 쇼 이거는 뭐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? 한 손가락으로 딸깍 어 뭐야? 어떻게 했어? 어 어 다음 운동 뭐야? 어 점프대?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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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종 한 미스터피의 어 힘을 이겨내지 못한 점프대거든요 헤헤 일로와 와하 하 하 이 정도는 손가락 쓸 힘도 아까워 어 그냥 입술로도 가능해 여기 여기 어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어어어 얘 왜이래 하하하 뭔가 미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아 어어 부작용이 나타난다 손가락이 뭐 세 개가 된 거야 방금? 발가락 커지고 내가 저래서 먹지 말라고 할 건데 흐 으 으 으 이거 왜이래 그의 인싸개그 의림도 없었습니다 어 레슬링 경기인가요? 아 와 어 어 또 어디로 강제로 끌려온 듯한 닌자타라거든요 뭐야 여기 또 어디야 음 캠피언 엘프리모아의 배틀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 어디서 어 이런 비리 비리한 놈이 에 ט 자아 준비하시고 스타트 잡혔다 가볍게 내쳐주고 거의 뭐 엘프리머 요리하기 직전이거든요 할래요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사라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강펀치 두대 너무 일방적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죽는건가 1 2 3 역시 나야 또다시 보이는 그의 얼굴 각성 소룡느님 자기가 언덕 들어오세요 또 개안하냐 특성 응 rak 딱 인타 등 판매도 유 енные 한 번 더! 어택 들어갑니까! 어어어어억 아까 뼈도 못 줄이던 타라 솔직히 전세 역전 팀에 각성한 애써요? 자아 내 필살기 한 번 받아보라! 이번엔 카드 3장이야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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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! 파이널 어택! 노 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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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覺得 이야아 너무 센 거 아니야 어허오오오오 Estado 정신을 못 차리네 엘프리문 역시 우리 타라시 최종 승리 새로운 챔피언 등극 다이너마이카 열심히 도속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. 잔뜩해가지고 지금 걸릴까봐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야 이거 들키면 안 돼. 오늘 파밍 아주 개꿀이었어요. 이걸로 우리도 이제 떼고자요. 아 하지만 누군가 등장할 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뭐죠? 어. 그녀의 등장. 뭐야 저거? 잼키 신규 브로러 등장. 두둥. 거기 거기. 스탑. 잠시 겉문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말 할 때 딱 놓고 가세요.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무사할 겁니다. 일로와. 뭐야 저거. 슬슬 몸 좀 풀어보고. 이게 3대1이야.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도 모르고. 자. 재킷. 재킷. 공격 들어갑니다. 어어어. 선 드릴 공격. 일단은 선방 필승이거든요. 자. 가자. 레온이 먼저. 그리고 뒤에서. 리코쉐. 서포트 해주고요. 싸워라. 싸워라. 다이너마이크는 개꿀 빨기. 하하하하. 오. 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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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이. 이쪽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. 앗. 어디갔어. 떳떳떳떳떳떳떳. 하하하하. 아.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. 으아. 그렇게 자신있게 나와가지고. 슈퍼레서 막아가지고. 발발발떠는 모습 좀 봐. 저거.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. 호호우. 오오오오오오오오. 뭐여 쟤? 어? 잠깐만 자! 저는 먼저 갑니다! 업으로 이끌려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셨네요 안녕히 계세요! 장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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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이